탐나는 제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분이죠. 사진 속 제주 다시 보기 고경대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오늘은 어디로 추억여행 떠나볼까요? 오늘은 동문시장에서요. 건입동, 사라봉, 별도봉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먼저 동문시장 사진 보시죠. 캄캄한 밤중의 시장인데요. 1970년대에도 동문시장에 야시장이 있었나 봐요.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동문시장 청과야시장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시멘트길인데요. 아마 산지천을 복귀한 위에 조성된 시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천막에 백열등을 킨 가게가 보이고요. 시장길에 천막도 이렇게 보이는데 1970년대 동문시장이 또 가게 사진이 있는데 또 하나 보시죠. 과일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과일 가게인데 과일 사이사이에 지금 불이 켜 있어요? 그게 촛불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요? 네, 저도 저 불빛이 특이해 보였는데요. 1970년대에 전기 대신 쓰던 것인데 제 기억에 아마 카바나이트 등잔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1970년대에 포장마차나 진열대에 많이 썼던 등잔인데요. 나이가 드신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이 등잔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1970년대 동문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시죠. 와, 지금은 이제 동문시장에 지붕 위에 천막 대신에 아케이드가 설치가 됐고요.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모습이고 좀 더 밝아요. 네, 지금은 시장길에 지붕도 씌우고 간판도 잘 정리하고 진열도 잘 돼 있고요. 조명도 밝아지고요. 지금은 주로 관광 가격을 대상으로 하는 가게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문시장이 변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제철에 나는 물고기, 야채들이 계속 있는 큰 상권이 있는 곳이죠. 아버지가 동문시장에서 기름 짜는 집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그것도 보시죠. 기름집 써있네요. 저 기름집 앞을 지나가면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시장에서 만든 기분 좋은 냄새 중 하나인데요. 이 기름집은 동문시장 입구에 있었던 가게인데요. 이런 기름집이 동문시장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기름집 간판에 전화번호 보이시나요? 전화 국번호가 한 자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1970년대 때일 것 같아요. 이 산지 기름집은 1990년대에 물난리가 나면서 길이 확장되고 그래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말씀은 1988년에 이 기름집을 인수해서 운영하시고 지금도 시장 안에서 기름집을 하시는 분한테 들었거든요. 이 기름집의 지금 위치는 없어져서 찍을 수 없었지만 이사해서 지금까지 기름집 하신 분의 가게를 찍었습니다. 보시죠. 이사를 하긴 했지만 오래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네, 동문시장에는 지금도 기름집이 대여수 군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동문시장으로 기름짜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보셨던 동문시장 주변을 찍은 사진이 있는데요. 또 보시죠.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은데요. 남자 두 분이 서 계시고 뒤쪽에 보이는 곳이 동문 로터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은 아버지가 찍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진에 나오기 때문이죠. 저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정면에 보이시는 왼쪽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가님과 딱 닮았습니다. 저 잘생긴 분이시죠. 미남이신데요? 저 사진이 뒤에 보니까 1970년 9월 1일이라고 메모가 돼서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아버지는 44살이었네요. 그때 언론에 계셨는데요. 한창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진 덕분에 1970년대 동문 로터리 주변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 버스 정류 현장이 크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옆으로 동양극장이 있는데 그 건물이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이죠? 네, 맞습니다. 그 언덕으로 큰 길이 나 있는데요. 동문 로터리에서 제주 여산 가는 동쪽 이 길이 당시 가장 빈번한 동일주 도로입니다. 이곳 동문 로터리는 제주를 찾는 사람과 물자들이 가장 모이는, 가장 번화한 곳이었는데요. 지금 모습도 같이 보시죠. 네, 예전에도 건물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더 커지고 꽉 차 보이는 느낌이에요. 네, 오른쪽 끝에 보이는 동문 시장, 독양극장의 독특한 동그란 창문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극장 건물은 배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요. 건축가 김함섭 씨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 오른쪽으로 아버지 사진을 보면 동촌목욕탕 간판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작게 보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 동촌목욕탕은 없어졌는데요. 같은 이름의 마트가 있어요. 그래서 동촌마트 이렇게 아직도 동촌목욕탕 이름 그대로 쓰는 이런 마트가 있고, 이 건물에 사우나가 그대로 있는데요. 시장 상인이 애용한다고 합니다. 저 사진의 언덕길을 쭉 따라가면 동초등학교, 그리고 이어서 제주여상이 나오는데요. 그렇군요. 다음 사진도 보시죠. 구술하는 모습이에요. 제주에서는 설 명절 지나면 마을마다 구술하잖아요. 사진 속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이 칠머리당입니다. 그런데 지금 칠머리당은 사라봉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이 사진 당시는 건입동 칠머리에 있던 본양당이었다고 합니다. 칠머리는 건입동을 부르는 옛말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건입동에 있던 칠머리당에서 영두구술을 한 것을 아버지가 찍은 것 같아요. 그곳을 찾아서 같이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은 곳 맞나요? 터가 놀이터로 변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었나요? 저도 여기만 보면 여기에 본양당이 있었다고는 생각을 못했겠는데요.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다행히 이곳에 건입동에서 칠머리당이었다는 큰 돌 표식을 남겨놔서 알게 됐습니다. 이 칠머리당은 지금 사라봉으로 옮겼는데요. 옮긴 사라봉의 칠머리당 사진도 보시죠. 아쉽게도 장소가 옮겨지긴 했지만 지금도 이곳 칠머리당에서는 매년 큰 굿이 열리죠. 사라봉 칠머리당에서는 연등할망 환영굿, 그 다음에 섬에서 나가시는 송별굿을 크게 하는데요. 지금 칠머리당을 모신 곳은 사라봉과 별도봉으로 갈라진 중간 언덕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칠머리당 연수관도 있어서요. 이곳에서 제주 9세대에서 시민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곳 사라봉에서 다른 사진도 남기셨는데요. 그 사진도 보시죠. 와, 이게 과거 사라봉의 모습인 거잖아요. 요즘은 이 주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죠. 해안 풍경이 참 아름답기도 하고요. 이 사진은 사라봉 절벽에서 바로 옆에 있는 별도봉 쪽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바닷쪽 절벽도 보이고 그 뒤로 해안가가 곤울동 화북입니다. 네, 그렇죠. 멀리는 뭐죠? 멀리 보이는 게 삼양의 원당봉입니다. 이 사진을 고강민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요. 민속연구하시는 고강민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재미있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1914년에 일제가 토지조사를 할 때 사라봉은 당시 제주 북초등학교 학교림으로 지정을 하고 별도봉은 조선시대에 대정현감을 지냈다 해서 송대정이라는 분위기가 소유로 이렇게 적어놨더래요. 그래서 이 별도봉을 송대정 씨가, 송대정 영감이 800평씩 쪼개서 건입동, 화북동 사람들한테 소작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별도봉 밭은 주로 소사료를 키우는 초랏, 초가집집을 얻는 새를 키우는 새왓, 보리밭 이렇게 경작을 해서 했는데요. 소작료를 내야 하니까 소작인들이 노는 땅을 이 없이 그대로 계속... 경작을 계속했군요. 그런데 1970년대 이후에 이 초지였던 별도봉이 보시는 절벽 급한 경사에도 초를 심어서 초를 벨 때는 몸에 밧줄을 묶고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켜서 절벽을 내려오면서 초를 베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이곳이 1970년대를 거치면서 소작이 없어지고 육링 사업도 해서 이곳에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별도봉의 나무가 무성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모습도 같이 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많이 자라 있습니다. 최근 사진 왼쪽에는 항구가 좀 많이 넓어진 것 같기도 해요. 먼저 지금 제가 찍은 사진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위치를 찾을 수 없어서 그렇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봤습니다. 동문시장에서 살아본까지 정말 제주의 대표적인 번화가였던 곳이라 그동안 변화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잘 감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